3월 정식 빠이빠이 3월 정식 빠이빠이 자 저는 다 썼습니다 저희가 이 풍선을 부는 동안 소통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B가 A한테 유리병으로 아무리 TV를 봐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너무 못생겨 잠시만요. 아직 아니에요. 이거를 조금 추워봐야지. 약간 깨끗한 하나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거 어떻게 한번 먼저 이렇게. 그래서 매일 세 명이서. 문제를 잘 안 보인다. 제가 좀 더 쓰고. 무진이 형이랑 제가 왔다. 이렇게 보여요. 무진이 형이 제이미한테. 그거 너가 한 것 같은데. 지금 저희가. 무서워요. 진짜요. 뭐예요. 제발요. 왜 그래. 아니. 나 진짜. 아. 하지마. 나 진짜. 아. 저 많이 남겨주세요.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. 말해주세요. 서로의 첫인상. 무서워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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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 노예씨에. équilib. 안녕. 유진 씨. 진사 씨. 지금 요예 씨 비뚤다고2015. 이렇게 다 Grammy Protestant큰이 program. 너무 높으니까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팠데요. 친구. 우와. 그래서 친구한테요. 소고만 있다면. 비교해주세요. 너 손 크냐? 나 작아 보겠는데? 쟤가 손바닥 이렇게 커요 한결이 조금 더 큰거야 이제 사모가 아니에요 터피가 터피 하나 둘 셋 오늘 제가 손을 못쓰니까 아 깜짝이야 저걸 왜 그러세요 사투리 교환하겠습니다 저는 무친이형 사투리형 난 사투리 쓰고 좋아요 제니스에요 포근하고 약간 멋있고 강렬한 걸 많이 할 줄 알고 I understand I understand I speak, I understand 한번 해석해주세요 I'm not Korean I don't speak in Korean 다 기억 따로 있습니다 네 내게나 안녕하세요 저는 다 같이 노래 불러주시면 됩니다 보라돌이 뚜비 나나나 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민입니다 주님? 로아 아니 도현이가 원해서 하나도 carry 도현이가 원해서 하나도 아니라 아니 좋은거 같으면 우리 곰돌이 긴장했어요 댓글 1번 끄는거 하고 나니까 주님 주님 이게 이게 나 뭔데 안 써야 되는데 안돼! 1등이요! 안녕! 그럼 안녕! 저희가 목으로 하면 잘하잖아요 저희가 저희 팀 벌써 하트가 400만이네요 와우! 금방금방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요? 손가락에 모터가 되시나요? 하트 한번 할까요? 어떻게 해요? 이렇게? 아 저 이거 잘 못하는데? 자라지는 거 같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싶어서 말라고 하는데? 이제 말라고 여기가 크자마자 안녕 아직은 안 돼야니까 이얼이 이렇게 여기는 역사표를... 콜을 입는데 콜을 입을래요 블랙 들어간 안녕 멀리려고 하는데 입이 터진거에요 비가 바지 맞습니다 까꿍 아 그랬죠? 까꿍 했죠? 저는 이거 보고 싶었어요 비쌌고요 비쌌습니다 원하는게 없어서 샀던 도중에 약간 튀는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모자 장소 이사람에 나오는 모자 장소를 그래서 이 게임은 저희가 각자 팀 팀과 스킬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해야죠 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지목할 사람이 저는 이제 오늘 옷을 부르느라 샀던 도중에 그러다가 그러다가 몇 분쯤 지났나 어? 뭐지? 생각 많이 드시죠? 파이팅! 안녕하세요 뽀 뽀이밀 제가 입은 뽀는 약간 다이어트를 해서 닭간살 많이 먹고 슬림해진 뽀 옆에 있는 귤 먹어달라는데 아 네 제가 귤입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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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나무 먹고 계시는데 같이 드시자고 귀엽다 지목 Peel 저것을 먹어도 돼요 아 이거 먹을까? 아니요 아 안 돼요?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벗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쉽지만 이게 지금 고정이 돼 있어서요 안 됩니다 보여드리고 적어봤습니다 한번 키가 커보고 싶어서 네 그리고 습 솔직히 나 같으면 안 받아주겠는데 그때는 A가 B한테 괜찮다 제이밍 탱크가 올라가지 않나요? 1, 6, 7, 4 텔레토리 뚜루미 나나 그리고 제이밍 호! 제이밍 호였습니다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느낌이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막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살포시하게 살포시 자다가 해외에 산 거예요 저희도 다 먹자 여기 속눈썹까지 오늘 생일 처음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잘 어울린다 파이팅! 네 네 아아 기시 할 수 있는 요리 저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세이카! 하나 둘 셋! 뭐 그냥 그 생각 안 했어요 다시 누워서 저녁시간이 되어서 할머니랑 할아버지께 다음은 무서운 거 맞죠 다들 그 지금 팬분이에요 그 장갑을 찍겠지 않으세요 장갑 한번 낄까요? 오늘 먹은 건 조금...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쉬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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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ernal 아쉽